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호 태풍 버빙카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오늘 9월 15일 일요일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의 981헤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강타했으며 풍속은 약 70에서 80노트 카테고리 1 태풍의 크기는 보통 중형입니다. 이후 13호 태풍 버빙카는 오키나와와 똑같은 981헤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에 하루 뒤인 내일 9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경에 상륙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은 하루 뒤인 9월 17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의 13호 태풍 버빙카에 대한 예측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 저녁 11시경에 일본 오키나와의 977헤토파스칼의 세력 풍속은 약 75노트 카테고리 1 후반에서 카테고리 2 초반 태풍의 크기는 중형 태풍으로 도착한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경에 976헤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은 하루 뒤인 9월 17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9월 16일 오전 9시가 문제인데요. 미국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바센터 둘 다 내일 오전 9시에 중국 상하이에 13호 태풍 버빙카가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각각 981과 976헤토파스칼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중형에서 대형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의 게일 레이디어스가 500km에 이른다면 강풍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매우 넓다고 봐야 됩니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km 내의 지역은 강풍에 노출되며 상하이에서 남쪽으로는 항저우 북쪽으로는 난징 동쪽으로는 중국 동부해안 전역 서쪽으로는 안후이성 및 장수성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는 지형과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부 상당 부분이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강풍 뿐만 아니라 폭우, 홍수, 해일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대형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13호 태풍 버빙카와 마찬가지로 이 게일 레이디어스가 500km 이상이었던 대표적인 태풍은 2013년 발생했던 태풍 피토, 2005년 발생했던 태풍 마사가 있습니다. 둘 다 상하이에 상륙했고 큰 피해를 냈습니다. 2013년 피토는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호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저장성에 피해가 있었고요.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했고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고요. 2005년 태풍 마사는 중국 동부 특히 상하이와 저장성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최소한 6명이 사망했고요. 상하이에서만 수십만명이 대피했고 경제적인 손실은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2005년 제9호 태풍 마사는 중국에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태풍의 이름에서 제명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대한민국의 교민분들은 상하이와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호 태풍 플라산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9월 20일 오전 9시경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000일 헥토파스칼의 저기압 구름대가 보입니다. 이 저기압은 태풍이 되어서 대만과 오키나오로 북상하는 모습이고 이번 달 9월 24일 새벽이 되면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 큐슈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9월 24일 화요일 저녁 11시가 되면 한국 남부지역과 동해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유럽 역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역시 9월 17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던 저기압이 9월 21일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태풍의 모습, 그러니까 14호 태풍 플라산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상하이까지 이동한 모습이며 상하이에 도달한 9월 21일 토요일에는 확실하게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한 모습이고 한국 남해안과 동해, 일본 근처에 또 많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14호 태풍 플라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4호 태풍 플라산의 형세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익스텐시브 스파이럴 레인밴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텐시브 스파이럴 레인밴드가 뭐냐면 비구름대는 태풍이나 열대지역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 주위에 형성되는 나선형의 비구름대로 이것은 태풍의 규모와 영향 범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 둘 다 똑같이 익스텐시브 스파이럴 레인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세는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풍, 폭우, 해일 등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내일 9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상하이에 상륙하는 13호 태풍 버빙카를 조심해야 되고 또한 9월 말경에 대한민국 인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14호 태풍 플라산 또 역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또 역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15호 태풍 플라산